Q. 한국대학생활 그래서 저 인터에요 아 그래서 저 인터에요 오늘 저희 편안한 신발을 신고 둘이 굽이 없는 걸로. 맞습니다. 일단 세팅한 건 더 나겠습니다. 변화도 좀 이야 화이팅 뭔가 변화를 줘야 재밌을 것 같아서 트윙클 트윙클이니까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유닛을 사랑해주시는 소녀시대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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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상태 괜찮으세요? 아니요 활동 시작하고부터 계속 라이브 스케줄을 달리고 있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이 그르네요 엠카운트다운에서 항상 멋지게 무대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저희가 더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대가 너무 화려하고 멋져서 오늘 한방에 안녕 안녕 어우 눈부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